채팅창 보면서 소통 좀 해주세요.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 어르신. 저 아이돌인데 어르신 맞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희가. 좀 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뱃살이. 선생님 이걸 가려도 돼요. 그럼요. 저는. 복근을 집에 두고 와가지고. 자 우리 노래 곡목 살짝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사무적인 그녀. 같이 부르기로 했어요. 네. 오피셜리 미싱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긱스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긱스 있죠. 네. 긱스 노래 버전으로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연습을 좀 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저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스웩이 넘쳐가지고 리듬을 좀 잃어버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선생님 기타 실력 워낙 훌륭하시니까. 아니에요. 저도 손가락이 터지도록 준비를 하긴 했는데. 좀 손가락이 좀 무디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널 기다리던 밤처럼 길고 어둡던 우리 사이 공백.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래야. 너가 원하던 것. 다 고친 지금이야. 넌 어디로 갔는지. 난 홀로 남아 롤리. 오늘 따라 부는 바람도 잠시린 것 같은데. 넌 왜 이리 멀쩡해 보이는 건지. 눈치도 없는 너지만. 예전처럼만 웃어주면 돼. 예. 나에겐 너 하나뿐인걸. 너 때문에 아파하는 걸.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돼. 널 미워하는 건.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 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널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게 너 하나뿐인걸. 너 때문에 아파하는 걸.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돼. 널 미워하는 건. 투할 너무 어려워. 날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You know how I've been true. 이젠 너와 내가 친구. 사이로 나만의 삶이 전부 진부하게만 느껴져. 마치 시린 빠진 진주. 혹은 가벼운 티슈. 우리들 간의 이슈. 맥힐은 이젠 없을 거야. 넌 아무 느낌도. 안 나겠지만서도 나 없는 밤이 긴 듯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엇구리 지린 서샌들. 지루한 스캔들. 내 앞이 팬들이 돼버린 내 주위 사랑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오버를 쳤지만 just painfully. I just can't do it. I can't be single. 사랑 노래 들어도 왜 더 멜로디 세.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외로움이 돼서. I'm officially missing you. 날 떠난 너지만 아직 날 괴롭히네. 1, 2, 3, 4. 너 때문에 아파하는 걸 널 잊으려고 노력해 봐도 잘 안돼 널 미워하는 걸.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 나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널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게 너 하나뿐인 걸. 너 때문에 아파하는 걸. 널 잊으려고 노력해 봐도 잘 안돼 널 미워하는 건. 투활 너무 어려워. 날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감사합니다. 우리 중간에 우리 너무나 스윙 넘치셔가지고 제가 비트를 잘 따라가다가 중간에 잠깐 멈칫했어요. 제가 약간 반박 타가지고. 반박. 일반 사람들 잘 못 다뤘는데. 뒤로 미루는 거. LA 쪽에서 살다 온. LA. 그게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전능동이라며. 네? 거기 LA갈비집 있어요. LA갈비집.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 반응 좀 살펴보죠. 노래는 내가 했는데 김석환 선생님 노래 되게 잘하신다고. 너 누구야? 야 나 숨쳤어. 정말 제대로. 랩을 진짜 잘하신다. 네 랩 정말 잘하시죠. 30대 래퍼 이 프로그램 나오면. 저 나갈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들어가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왜요? 김석환 선생님 감사한데요. 동현이가 자꾸 제 얘기 해줘가지고. 노래 듣고 1등급 받겠대요. 아니 노래 내가 많이 했는데 김석환 선생님 얘기만. 이거 인기투표인가 인기투표? 아니 그건 아니죠. 선생님 훨씬 인기 많으시죠. 자 우리 내려가서 학생 여러분과 소통 한번 해보는 시간. 네 알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얘기만 너무 나누다 보니까.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여러 고민들 채팅창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우리 이현수 선생님께. 이현수 선생님이 워낙 학생과 소통을 잘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 선생님 먼저 제가 퀴즈를 냈었는데. 선생님 퀴즈도 한번. 넌센스 퀴즈 한번 각오할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넌센스 퀴즈를 많이 준비했어요. 자 두 분. 넌센스는 근데 무슨 뜻이에요? 너는 센스에요? 방송 막바지가 되면 약을 드려야 돼요. 약이 어디 없나. 자 어쨌든 자. 넌센스는 말이 안 되는데. 조금 재치 위트 있게 맞춰주는 그런 퀴즈를 넌센스 퀴즈라고 하죠. 가령 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좀 귀추를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이건 뭐 영어 실력과는 큰 상관은 없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모래사장에 사는 마녀.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 모래사장에 사는 마녀. 모래 마녀. 모래 마녀. 그렇게. 근데 이거 맞추면 아재 개그에요. 아 정말요? 네. 다 아시겠죠? 전 다 알죠. 저는 모래사장에 사는 마녀. 죄송합니다. 저는 아재입니다. 아재가 아니라고요. 그럼 아재 개그 민석 군이 좀 올려주시고 있네요. 센스 없는 질문이래요. 모래사장에 사는 마녀가 뭐예요? 모래사장에 사는 마녀는 샌드위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양이가 지옥에 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양이가.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 갔을 때. 야옹. 야옹. 이거 뭐야? 야옹. 이거 뭐야? 고양이가 지옥에 갔을 때는 헬로 키티에요. 아 헬로 키티. 헬로. 투더 헬. 키리. 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헬로 간 키티라는 얘기죠. 아 제가 너무 혀를 굴렸네요. 어쨌든 지금부터 넌센스 퀴즈 두 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샌드위치 이거 보세요. 어 맞춘 학생들이 있었네. 맞추기가 겁나요 누리야. 아 누리 누리. 샌드위치 미적분 온라인에서 나오는. 미야옹. 자 미야옹. 저보다 더한 친구가 있네요. 지옥으로 가는 고양이는 미야옹. 미야옹. 아니고요. 자 헬로 키티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문제 내주시고 제가 한 문제 내도록 하죠. 아 저는 이거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동차가 놀라면 뭐라고 할까. 자동차가 놀라면 뭐라고 할까. 몇 글자죠. 김희연 학생이 올라갔는데. 그 학생은 아재 개그를 거의 다 외우고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아 정말요. 그 학생이 맞출 것 같은데. 여학생인가요. 자동차가 놀라면 뭐라고 할까. 네 글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동차가 놀라면 뭐라고 할까. 자동차가 놀라면. 제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느끼한 기름기가 줄줄. 오오오오오오. 제주도 27대 손. 양씨. 양짓수 군. 뭐야. 역시 할라봉 한 박스는 아니고. 저희가 또 소종의 상품. 드려야죠. 제 눈에 제일 먼저 보였으니까요. 정답입니다. 양진수 학생이 맞춰주셨고요. 임기수 학생 보세요 깜놀? 이게 뭐야? 아 신민아 학생. 아 조금 아쉽습니다. 자. 우리 퀴즈 하나마저 내고. 잠깐 고민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군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 정답은 카놀라유에요. 카놀라유 카놀라유입니다. 즐겨 마시셔서 네. 제가 하루에 2리터씩 복용하고 있어요. 2리터씩이요. 정말로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웨이브 하려면 웨이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요. 요새 날씨와 굉장히 좀 관련이 있어요.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실제 외국인 친구 중에 체리라고 있어요. 체리. 체리. 체리를 부르면 체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섯 글자입니다. 체리를 옆에서 부르면 체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섯 글자에요. 체리. 체리를 부르면 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현수쌤 배에 카놀라유 2리터가 들어있다고 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통화. 네. 동화군. 그렇구나. 김기준 학생도 들어구나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문제가 조금 어렵나요? 체리를 부르면 체리가 어? 나? 으흥? 으흥? 뭐라고 할까요? 키위야? 체리. 으흥? 체리. 체리 한 다음에 이제 세 글자가 더 추가되면 되거든요. 정답입니다. 우리 임기수 학생. 아까 맞춘 학생 아니에요? 김기수 학생? 아니요. 아니요. 아까는 양진순. 아 근데 체리 블라썸이라고 물음표가 올랐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죠? 정확한 정답이죠. 아니죠. 느낌표여야 되죠. 아니죠. 체리 블라썸 이렇게 들어갔는데 체리 블라썸? 체리 블라썸? 체리 블라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죠. 노인정. 네? 아 노인정. 아 아재라서 체리 블라썸. 체리 부름? 기수 학생이 줘야죠. 영찬이 학생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네. 네. 자 그러면 임기수 학생에게 또 우리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전부다 두 명은 추후에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까 중간중간에 우리 학업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려주시는 글들 조금 이렇게 보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네. 아까 그 학력평가 4월 학평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아까 고민으로 좀 올려 있었고요. 뭐 수학을 먼저 예를 들면은 4월 학평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그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험인데 4월은 일단은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집중을 하고 4월 학평보다는 중간고사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우리 현수쌤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지금 내신기간이기 때문에 제 학생 여러분들은 내신 준비하는데 굉장히 박차를 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신이 좀 잘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학평 준비도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찬 학생 국어 1등급 받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가세요. 나가지 마세요. 지금 한 50만명 돌파했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정시충은요. 민석 학생이. 정시충이 뭐죠? 정시만을 노리고 이제 아예 그냥 거기 집중을 하는 학생들 수능만 노리는 그런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수능이랑 내신이랑 크게 구분을 두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 칼럼에서도 썼었는데 그거는 약간 수능이나 내신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자기 위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친구만 더 우리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 현길이 친구. 이건 뭐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공부가 잘 되다가도 시험만 보려면 너무 떨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때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생 때 월화수목금토는 정말 시간 관리 철저히 하면서 철저히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일요일날 정도는 오전 시간 정도는 좀 비워놓고 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서는 낮잠도 좀 충분히 자고 다음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좀 세우면서 그렇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학업에 대한 고민 상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학 오답노트 상담 수현 학생이 수학 오답노트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수학 오답노트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네. 저는 수학 오답노트를 7번까지 만들어봤는데 결국은 안 보게 되고 아 정말요? 수학은 문제집 자체가 나의 오답노트니까 틀린 거 계속 풀어가면서 틀린 거를 그 문제집 자체에 체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정말요? 다른 과목과 좀 다르게 수학은 오답노트를 따로 정리하면 너무 큰 제 생각으로는 납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좀 굉장히 참신한 그런 조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오답노트는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군요. 네. 확실합니까? 네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현수쌤의 단언하는 그런 자신감만큼이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뭐 할까요? 이번에는 영어에 관련된 거 올라오면 좋겠는데 영어 관련된 거 영어 듣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떤 학생이 듣기 잘하려면 아까 어떤 학생이 귀를 잘 파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 듣기는요.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영어 듣기는 만점 받아도 본전 뭐 이런 생각이 좀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틀려도 거의 뭐 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어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계속 귀를 그 영어 문장과 영어 표현에 계속 노출시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때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네. 저도 사실은 수능 감독할 때 굉장히 수능 그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 같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듣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옆 친구가 재채기를 애취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애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래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꾸준한 듣기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상담 여기까지 하고 저희 그 다음에는 벌칙 코너 진행할 건데 어떤 벌칙이죠? 자 일단 굉장히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죠? 저희가 뭐 무한도전이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볼법한 보니하니에서 봤어요. 아 보니하니요. 네. 그 프로그램도 보시나요? 그거 봐야죠. 네. 봐야 되는군요. 자. 몇 살이야? 자 어쨌든 돌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돌리시겠어요? 먼저 여기서 지금 벌칙 4개 벌칙 3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이게 이제 벌칙 개수가 정해지면은 여기 항아리에 있는 실제 벌칙 개수만큼 쪽지를 뽑게 되고요. 그 안에 적힌 대로 저희가 미션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그 미션은 저희 그 캐스트에서 촬영해서 올리기로 했었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지금 승부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친한 척 그만하고 자 이제 김석관 쌤 팀 그리고 현수 쌤 팀 이렇게 둘이 나뉘어서 자 우승한 팀은 이제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면 되는 거고 패배자 팀에서는 우리 특히 현수 쌤이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거의 99.9%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캐스트나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저희끼리도 지금 전혀 의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벌칙이 나오는지도 저희도 모르고 네. 전혀 모릅니다. 네. 이게 지금 벌칙이 만약에 4개가 나오면 5개가 나오면 5개의 캐스트를 다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죠. 전 개인적으로 관종이 있어서 이거 많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 관종병 허언증과 관종병의 대명사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현수 쌤한테 묻혀있지만 저도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아아 난 그런 거 같았어.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릴까요? 네. 선생님 돌리죠. 자 세게 돌려보겠습니다. 부서질 수 있나요? 여기 특허 받은 거라서 4개네? 4개나 나왔어요. 4개 아 이건 뭐 거의 같이 죽자는 얘긴데요. 네. 저 하나씩 뽑을까요? 네. 그렇죠. 네. 좋죠. 4개 4개 조회수 만씩 돌파 목표로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벌칙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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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먼저 뽑아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자 보겠습니다. 아 자 첫 번째 벌칙은 일단은 사과머리입니다. 사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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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혹시 있으세요? 사과머리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제가 최악인데요? 아니 나 머리 까면 괜찮아 괜찮아요 어 저 더러워요 더러워요? 사과머리는 예전에 제가 어 이거 어떻게 해? 힙합돼지였을 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슈퍼돼지요? 힙합돼지에요. 슈퍼돼지 말고 힙합돼지 힙합하는 돼지 하지만 왜 그래 잘 봐 잘 보고 그 다음 제가 뽑겠습니다. 사과머리 안 할 거야 나 아쉬운데 이거 좀 해주지 하지마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두 번 더럽다는 얘기는 듣기 싫어서 오서방 점 그리기 나왔네요. 오서방 점은 뭐 지금 당장 이거는 난 7개도 그릴 수 있는데 아 난 12개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몇 개 제한 없나요? 30kg도 돼요? 12개 그려도 돼요. 개주 엄청 좋아요 저 네 그 다음 자 그 다음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머리 가발쓰기 나 이거 있는데 아 이건 좀 파격이 클 것 같아요. 어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대머리 가발쓰기 이거 정말 이거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데 네 저 쓰면은 거의 제 5원소 돼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한 번 뽑아주시죠. 네 제가 뽑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뭐 한 두 달 뒤에 왕자 만들기 뭐 이런 거 나와서 그런 거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 바로 착용할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대5 머리하기 이것도 뭐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데 지저분하시죠? 오늘도 할 수 있어요. 네 저 지금 할 게 없는데 저는 1대9도 하고 1대9요? 네 10대0도 할 수 있어요. 10대0 머리 기대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벌칙을 제가 좀 손에 들고서 정리 한 번 해주시죠. 네 이제 최종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앞서서 공연했던 박건우 학생 그리고 정범위 학생 이현수 쌤 팀 그리고 김석환 쌤 팀 두 개로 나눠서 약간 레벨 좀 더 올릴까요 저희? 어떻게 해요? 어차피 제가 이길 거니까 네 오소방 점 그리기는 이마 한 가운데 하나 더 뽑을까요? 세 개 여섯 개 크리닝이 몇 개죠? 네? 크리닝 크리닝이 여섯 개죠. 오소방 점 그리기는 눈썹 사이에 여섯 개 점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선생님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죠. 5대5요? 네. 이거는 뭐 염색하고 할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관순 복장을 하고 유관순 누나 복장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이트에서 먼저 하신 분이 있잖아요. 삽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5대5 머리하기는 그래요. 유관순 누나 열사의 머리를 하고 캐스트 영상을 찍는 걸로 하죠. 그럼 대머리 가발 쓰기는 제가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업그레이드? 이거는 정말로 대머리 가발 쓰기는 대머리 가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할까요? 대머리 가발도 쓰고 그 다음에 대머리 가발도 쓰고 여기 뭐 점도 여섯 개 찍죠. 대머리 가발 쓰고 점 여섯 개 오케이 좋습니다. 사과머리는 뭐 사과머리는 사과머리 하고 사과 먹으면 되죠. 먹었죠? 네.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시간 라이브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드디어 우승팀을 발표할 시간이 드디어 진짜 왔습니다. 오늘 우승팀 발표는 엄청난 분이 네. 엄청난 분이 지금 귀중한 시간 이 야심한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단은 자 우리 우승팀 발표 네. 60초 바로 합니까? 뒤에 해야죠. 바로? 바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60초 뒤에